안녕하세요 한빛TV 한빛입니다. 오늘은 조유리님이 10월 7일날 글래시 싱글 앨범을 발매하셨어요. 제가 지금 10월 9일인데 이제 알아가지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조유리님을 아시는 분 중에 모르시는 분들이 혹시나 있으실까 해서 제가 이렇게 방송으로 전달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조유리님 팬으로서 이번 곡을 들어보니 너무나 좋았고 또 글래시라는 뜻이 조유리님이 유리인데 전미사 Y를 넣어서 글래시라서 유리님이 빛나는 그런 뜻이라고도 합니다. 하여튼 꼭 요번 앨범 잘 되시길 빌겠고 언제나 앨범을 기다렸는데 싱글 앨범을 내게 돼서 정말로 기쁘네요. 저도 홍보가 좀 됐으면 좋겠어서 영상 만든 거니깐요. 여러분들도 꼭 주위 분들에게 앨범이 나왔구나 라고 홍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여기까지 한빛TV 였구요. 저희 채널 구독, 시청, 후원 많이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